우정이 있는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네, 먼저 에프티 아일랜드의 무대겠죠? 네. 저희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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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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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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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같이 베이징 로롸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베이징 로롸 깻끗이는 깨져도 깨어버리는 우린 땅시키는 시간이 아깝지 바뀌 여름인지 겨울인지 잊어버린 채로 아침까지 수많은 규칙 숨 막히는 기준들의 맛 속은 해피 팔다리 밤비 움직이면 다 털어내버려 빨빨빨리 더 짠이란 말들이 너무 많아 밥벌이 고생 머리가 아플리려 헤매한 일 안 부르던 세상에게 배내밀어 배차 부리고 날리 피워 필요한 마크 엽사라 놀란 마크 멍나이 타이어 맘 타이어 엘컨 나나로 시간 됐어 다 모녀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땡땡 시간 됐어 다 모녀 종을 울려 땡땡땡 오늘 하루 땡땡땡 소리 질려 목이 터졌을 때까지 아 베트남 이 또 네, 정말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. 라이브 공연의 종결자들, 우리 슈프림 딩과 그리고 FD 알리엔드였습니다. 정말 멋있었어요. 제가 옷만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왔으면요. 저도 한번 저 무대로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. 정말요? 네. 제가 사실 탁재훈 씨 콘서트를 가본 적이 있잖아요. 탁재훈 씨도 무대에 계실 때 팬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걸 느껴보셨잖아요. 그런데 가수들은 기분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. 정말 가수분들이 무대에서의 한 3분, 4분 정도 있는 시간은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나요?